짜잔! 안녕하세요 짜잔님들! 6시 내다역입니다. 예쁜 아이들 오늘 좀 들고와 봤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? 짠짠짠! 이 아이는 비온세 금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제가 얼마 전에 영시미 다역농장에서 들여왔던 아이예요. 이렇게 얼굴에 큐빅까지 생겨지는 그런 아이이고요.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들어있는 그런 아이예요. 이름도 비온세 금. 너무 예쁘죠? 네 비온세입니다. 이렇게 이제 분갈이 한 아이들이에요. 분갈이가 이제 얼마 안된 아이들이죠. 이 아이는 이제 미파인데요. 저는 이제 미파를 여러 번 키웠는데 가격 대비 정말 예쁘고 예쁜 꽃을 피워주는 아이여서 저는 미파를 좋아합니다.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 더 아주 저렴하게 구매했던 아이를 이렇게 하나 더 심어주었어요. 조만간에 이제 또 꽃이 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예쁘죠? 그리고 요즘에 아주 핫한 마디바입니다. 마디바. 보통 다른 분들의 영상에서 보면 큰 대품을 키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저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좀 작은 아이를 먼저 한번 키워보고 큰 아이가 기회가 되면 한번 키워보려고요. 이렇게 예쁜 연잎 도양화분에다가 심어준 마디바입니다. 네 다들 제가 분갈이 해준지 얼마 안된 아이들이에요. 오늘은 분갈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네 이 아이들은 그나마 저희 집에서 분갈이 해준지 조금 된 아이들 그래도 아직 1년이 다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다육이는 뿌리를 한 번씩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한 식물입니다. 왜냐하면 뿌리가 썩고 또 물르고 있어도 이렇게 보이는 이 입장들 눈으로 보이는 이런 입장들은 쌩쌩하게 보이거든요. 뿌리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 예뻐지는 경우들도 있어요. 이제 다육이나 모든 식물들이 죽기 전에 가장 예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식물들이 좀 죽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이는 입장까지 썩어버리고 입장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이제 늦어진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. 다육이는 석회질 성분이 있는 땅에서 이렇게 자라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자라면 자랄수록 이 안에 있는 이 흙이 산성화가 되거든요. 그래서 약 알카리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다육이가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인데요. 자라면 자랄수록 아이들이 영양분을 빨아먹으면 빨아먹을수록 이 흙이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식물보다 이 분갈이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. 분갈이가 필요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. 첫 번째로 화분의 흙이 돌처럼 단단해집니다. 저명관수로도 물을 주고 이렇게 위에서도 물을 주시잖아요. 그러면 이제 자꾸 물이 들어가고 마르고 물이 들어가고 마르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안에 있는 그 흙이 서로 이렇게 달라붙고 또 영양분이 빠지면서 흙이 굉장히 단단해지거든요.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있는 젓가락이나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화분의 흙을 눌러봤을 때 흙이 너무 돌처럼 단단해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분갈이가 필요한 식이라는 뜻입니다. 자 두 번째 얼굴 로제트가 작아질 때 그런 거 있어요. 그렇죠? 왜 이렇게 처음에 사가지고 왔을 때 하고 점점점 얼굴이 작아지지? 왜 다육이가 커야 되는데 다육이가 점점 쫄아들고 있지? 라고 생각이 들 때 바로 분갈이가 필요하다는 이유겠죠. 뿌리의 소통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되는 다육이의 얼굴이 작아지고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이런 다육이들이 얼굴이 작아지고 있다면 분갈이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세 번째 유난히 공중뿌리가 많이 나올 때 분갈이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자 공중뿌리가 나오는 데에는 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.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이 없거나 혹은 물이 없을 때 수분에 공중에 떠 있는 수분이라도 먹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 몸 자체에 공중뿌리를 내는 건데요. 지금 이거는 이제 천대전송인데 제가 뒷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공중뿌리가 엄청 많이 나왔네요. 이 아이는 영양분이 없다기보다 제가 물을 안 준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. 맨 위층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아이였어요. 그리고 사실 앞쪽에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뒤쪽에서 보니까 쪼글거림이 많아 보이네요.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영양분이 없거나 분갈이가 필요해서라기보다 좀 물이 고파서 공중뿌리가 나타난 모습이긴 한데요. 물도 적당히 좋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공중뿌리가 너무 많이 나온다. 그리고 공중뿌리가 나와서 또 많이 마른다. 이런 현상이 보일 때에는 여러분들이 분갈이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유난히 하협이 많이 질 때가 있어요. 제 영상에 하협이 지는 이유에 대해서 올려놨던 영상이 있는데요. 지금 카드 영상으로 제가 띠똥 하고 올려놨습니다. 혹시라도 하협이 지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유난히 하협이 좀 많이 질 때 분갈이 하고 난 후나 환경이 바뀌었을 때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 좀 하협이 많이 지는 느낌이 든다 할 때에도 분갈이가 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. 왜냐하면 역시나 영양분의 공급이 좀 잘 되지가 않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분갈이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. 입장에 물기를 좀 머물고 있을 때 제가 이 아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제 특여 목접인데요. 물을 안 줄 때에도 그리고 물을 줬을 때에도 상태가 이게 이 잎의 맨 밑에 있는 입장들이 계속 물러 있는 것처럼 물기를 계속 머금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떼어줬어요. 떼어주고 조금 더 관리해주고 입장이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물도 주고 했는데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. 빨리. 근데 지금 예전보다는 상태가 좀 좋아지긴 했는데 물을 이렇게 챙겨줌에도 불구하고 입장에 좀 힘이 없고 약간 맨 밑에 있는 입장들이 물기를 머금고 있었던 그런 현상이 일어나섰던 아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입장들은 좀 관리를 해주고 하다가 이 아이는 제가 오늘 흙을 한번 털어볼까 해요. 즉 그 전해부터 아 분갈이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제가 한번 털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흙을 확인하고 분갈이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흙이 엄청 단단해 있지는 않아요. 이 아이도 사실 분갈이 한 지가 1년이 좀 안 됐던 아이여서 이렇게 한번 제가 확인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아 네네 지금 뿌리 활착이 다행히 잘 되고 있네요. 이게 이제 제가 조금 관리를 좀 해줬더니 잔뿌리가 많이 나온 게 보이시죠. 이렇게 잔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뜻은 아이들이 이제 활착을 해서 물도 먹고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제가 우려했던 것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사실 이렇게 뽑아서 다시 심어주기가 좀 귀찮거나 힘들 때도 있는데요. 혹시라도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이 상태가 조금 염려가 되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이렇게 한번씩 뿌리를 확인해 주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네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우리 또 짜자님들은 요즘에 이제 분갈이 한창 하실 때잖아요. 어떤 예쁜 아이들 하고 계시는지 또 6시 내다육 밴드에서 많이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6시 내다육 밴드에 지금 모여있는 분들이 너무 즐겁게 소통하고 있습니다. 이 다육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나눠주고 싶으시다면 6시 내다육 밴드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소통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. 우리 짜자님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. 6시 내다육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짜잔!